자 이어서 올해의 우정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전임위원장인 박일남 위원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올해의 우정상 가수 조은정, 가수 신균, 가수 정지연, 가수 이대호 모두 단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수로서 평소 남변한 성실원과 추천한 사연으로 현실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가요인의 지휘황상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셨고 나가 해운 상원의 아름다운 우정과 나눔에 실천하여 사회의 기관이 되므로 제4주대 가수의 날을 맞이하여 전체 가수의 틈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3년 7월 7일 사단법인 한국예술인 충협회 한국가수위원회 위원장 오영록 가수 조은정님부터 축하합니다. 가수 신균 가수 신균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정지연님 가수 이대호 가수 이지영님 가수 이지영님 가수 서민수님 가수 이거는 강아지 가수 나 iff 가수 네, 축하드립니다.